올해는 21년 만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결실이 맺히고 있죠. 여기에 지난 1월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7차 추가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희생자 신고가 재개된 만큼 그동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성수 제주 4.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3 실무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4.3 실무위원회란 제주도도 4.3 희생자 중앙위원회 산하에 제주도에서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15명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이쪽에서는 주로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및 조사 연구 사업, 그 다음에는 의료 지원금이나 생활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그런 감시라든가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편성하고 있고 대부분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이걸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4.3 희생자 유족 신고를 쉽게 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이번이 7차 신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신고는 언제부터 이뤄지 않나요? 1차는 2000년도. 2000년도. 네, 그때부터 해서 6차는 18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6차까지는 제일 길었던 게 1년입니다. 신고 기간이. 18년도에부터 연말까지 한 게. 그다음에 보통 보면 회기마다 한 3개월, 안 그러면 6개월. 정도씩 운영하면서 유족 신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7차는 6개월로 해서 기한이. 그렇게 해서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신고부터 어떤 실무위원회가 꾸려져서 신고를 받았었나요? 그러니까 주로 실무위원회 구성된 거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위원회가 됐는데 주로 2차 때부터 실무위원회에서 이제는 관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선 6차례의 신고를 통해서 지금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된 분 몇 분 정도씩 되나요? 지금 인정된 거는 분야별로 얘기하면 사망자가 1만 422명, 행방불명자가 3,631명, 후유장애인이 196명. 네, 유족들은? 유족은 8만 452명입니다. 명이 그렇게 지금 정부에도 공식 인정한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후유장애인은 지금 생존자가 거반 다 돌아가서 92분밖에 안 계시고 또 수형 생존자가 있습니다. 형 받고 나와서 살았던 분들도 284명 중에 지금 현재는 29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사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워낙 고령들이어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아까 지금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1만여 명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삼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사삼 희생자들을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이 적을까요? 글쎄, 저도 우리 유족회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첫째, 처음부터 추정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면 지금 이번이 7차인데 6차까지는 아무리 안 돼도 2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희생자가. 그런데 지금 희생자가 해봐야 1만 4천 533명이니까 절반 정도인데 절반, 3만 명일 경우에는 절반인데 2만 5천이라도 1만 명이 지금 신고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단은 추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면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4.3 당시 일가족이 다 돌아가셔서 어떤 친척이나 이런 걸 찾지 못해서 친척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7차 신고가 6월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금이 3월 말, 곧 4월인데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나요? 지금 현재는 신고한 게 건수로는 3,190건인데 총계 유족 포함해서 1만 3,364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51분 또 행불자가 22분 그다음에 후유장인이 8, 수영인이 11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이 3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7차 신고 접수에 희생자랑 유족으로 신고한 분들 가운데 앞서서 희생자 3분 그리고 유족 124명이 신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4.3 희생자랑 유족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이게 절차가 상당히 시일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옛날에는 6차 때까지 1차로 했던 게 한 7년 만에 희생자로 인정된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영인으로서 그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이다 그렇죠, 수영인들은 주로 그런 제목으로 장기수라고 돼서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그게 합의들이 안 돼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한 7년 만에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월까지 없으면 실무위원회에서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단, 실무위원회 오기 전까지 4.3 지원과 담당 직원부터 각 읍면동 4.3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7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몇 차 몇 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 것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특정 기간 정하지 말고 상서를 하자, 신고를 상서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적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앙위에도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아마 지금도 4.3을 펴매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항시 신고하고 심사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3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이 워낙 고령이셔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도 더욱더 실무위원으로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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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